자, 자가르타 ASMR 시작하겠습니다. 자가르타. 자가르타. 제 앞에 보이는 과자들은 난생 처음 보는 과자들입니다. 저는 오늘 대기실 하시는 이거 한 다섯 개 먹었어요. 시위 맛있는데 먹다가 바다 냄새 나요. 바다 냄새. 예스. 같이. 바다 냄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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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오. 저는. 제 갈경연. 대국에서 공화사입니다. 대국에서 공화사인데. 오. 맞습니다. 비주얼이 탕강도 같기도 하고요. 오. 오. 그런 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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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! 이거는 너무 맛있데요? 와 이거 하다가 ASMR 갑자기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먹고 싶어요 이 정도 맛있어요 하나만 닦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젤리 한 번 해볼까요? 젤리 점수 슬 랑 오 상했어 수증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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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됐어요 아 매워요 맵다고? 어 이거 왜 매워요? 이게 맛이 없는게 아니라 저희 스타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스타일이 아닌 것 뿐입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이걸 마무리 식사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죠 original is the best 자 그럼 지금까지 자카르타에서 ASMR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난스입니다 미남지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가사 나의 걸음 이거 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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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